렛츠 베이스 떡밥, 움짤,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또 줍네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렛츠 베이스 후야!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저희 베리베리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요 기다려준 베로에게 우리 민찬씨가 대표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희 베리베리가 완전체로 이렇게 쇼챔피언에 찾아온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베로들을 위해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짤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네 우리 베로 쇼챔 컴백 부디 기다리면서 움짤 줍줍 놓치지 말라고 제가 형아들 열심히 조종해왔으니까요 먼저 베리베리의 목소리 나오세요 베리베리 목소리 나왔습니다 우리 직접 작사 작곡한 수록곡 프로 개현씨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셋 넷 각자의 방식대로 리듬 타는 그 와중에도 당연히 눈에 띄는 이 그룹이 move so classy 좋습니다 My years, my years 좋습니다 다음 베리베리의 퍼포먼스 담당 침착제 준비됐나요? 아 준비는 됐는데 타이틀곡 트리거 퍼포먼스는 살짝 아껴두고요 지금은 줍줍 타임표 스페셜 퍼포를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귀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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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마법 그렇지? 언제 준비했어? 재밌잖아요 다음 베리베리의 비주얼 갑니다 동 certainly 숨으세요 아니 스탑 스탑 저 이해 있습니다 왜요? 우리 베리베리는 전원이 비주얼일 텐데요 참 급하네요 다 순서가 있는데 지금부터 전원이 비주얼인 베리베리 얼굴 자랑 타임 가니까 다들 줍줍하시면 됩니다 자 민찬씨부터 고! 오케이 고 갑니다 모자를 썼어요 슬슬구자예요 아기 형 똑같아요 강민이 스키장 간 것 같아요 뭐야? 똑같아요 똑같이 자랐네요 입술 뭐야 입술 귀여워요 귀여워 네 여기까지 다들 만족했다면 이제 무대까지 쭉 달려볼까요? 아 잠시만요 솔로로 돌아온 건은비 음소거 영상과 T1419의 컴백 무대까지 집중해야 해요 그러니까 클로즈 아이스